인천일보 100초 브리핑 인천 문학터널의 무료화 전환 가능 여부가 세 달 뒤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민자터널인 문학터널의 민간관리 운영기관이 만료를 앞두고 있어 무료화 전환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되어 온 송도 악취 미스터리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송도를 비롯해 청주 오창, 철원, 포천 등 악취 실태를 연말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과거 경기지역 주둔 미군을 상대로 한 미군 위안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도움 없이 당장 연명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지만 지원조례가 번번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다음 달 경기도 택시요금이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 민중 87%가 지금 택시비도 비싸거나 적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천 여주시가 지역쌀 사용 인증업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지역업소들의 참여가 적어 효과가 미진합니다. 다른 지역살보다 비싼 값에 거래되는데다 현판 부착 외에는 지원이 없어 혜택이 미미한 까닭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100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참여에 보면 삐을ffe 것 같습니다. possibilwohl bus sleut다 무엇인지는 약사랑 선물면 참여ים 나머지α 사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19회 인천국제하프 마라톤 대회 참가자 모집 안내. 국내 유일 국제육상연맹인증 인천국제하프 마라톤 대회. 문학월드컵 경기장을 출발해 송도 국제도시를 반환하는 코스. 제19회 인천국제하프 마라톤 대회가 달리미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Let's run together.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19회 인천국제하프 마라톤 대회